1. 빵빵 왕초보 중국어 워크북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6강에서는요 자음 즉 성모 연습 3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것은 혀끝을 말고 내는 소리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요 우리가 듣고 보고 쓰고 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6강입니다 자 준비되셨죠?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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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 쥐 치 치 치 치 치 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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